1. 3. 4. 5. 5. 어? 방금 나가는 애 누구예요? 남산 우리 고객님이시지? 어딘갔던데 설마 돈 꺼준 거야? 도대견 애가 꺼졌지. 어리면 마 돈을 못 갚고 못 갚으면 마 더 다른 고객님이 되시잖아? 진짜 내가 빚자한테 돈 꺼주지 말라 그랬지? 마! 하... 야 너 돈 내라. 저형반한테 끊지 말고 나한테 꺼.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야! 이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있어. 어디서 반말해! 나 대학생이거든 야? 그럼 학교 안 가고 뭐 하는 거냐? 방학이니까! 아휴 씨. 너 달력 사도 큽니까 따라와!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동의자가 없어? 밀림맹원비 총 2,600원이세요. 여기야. 집게울림 주는. 딸 언제 봤다고 이렇게 잘해줘야? 나같은 어른 되지 말라고. 네? 너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냐? 근데 까짓 거. 넌 그렇게 만들어준다. 너 어른대비 이제까지 다 받을 거니까 도망가면 죽는다. 글쎄. 뭐 공파선 2개 소유질? 네? 왜요? 혹시 모르자라? 덜덜.